빠지 맙시다, 도망갈게요 쟤네들 렌즈 무섭다 아이템들만 싹싹 챙겨줄게 설마 아이템 얻은 것 중에 뭐 좋은거 있나? 다 없죠? 다 없죠? 예주 디비가 2014년도부터 업데이트가 안됐어요 자 얘네들도 빠질게요 얘네들도 안싸우겠습니다 턴이 턴이 좀 안좋네요 턴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별로 안좋으면 안싸우고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 뭔가 상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교통안전부적 이거 뭘까요? 기절상태이상무요? 오 좋은데? 야 이걸 끼는게 나으려나? 교통안전부적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악세사리를 하나씩 끼고 있어가지고 뭐지 피가 말도 안되게 많이 나네 이거 한대 맞았으니까 싸워 아니다 싸우지 말자 이럴들 싸우지 말자 아프지만 그냥 도망갑시다 자 여기 왠지 보스하고 한판 붙을 것 같거든요 피해복시켜주고 여기 와볼게요 여기 원에서는 아크케인 만났던데죠 아크케인 처음으로 만났던데 나도 이런 곳에 닭살이 저도요 봐요 여기라던가 어디에 닭살이 돋는다는 거야? 어? 이것도 수련인가? 에 뭐야 뭐야 이 플레이 인기 많잖아 레디 그렇다치고 여긴 일찍이 바르다 카나이의 중심부였던 유적 빌큐어 킹트의 일부네 라는건 카고야 공전에 와본적 있지 않아? 아 그러네요 전에 왔을때는 정면에 제자같은곳에 아인스트의 붉은 돌에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적의 일부가 왜 이런곳에 있는거야? 드물지 않지? 이 세개가 융합해서 여기저기가 섞여버렸으니까 어쩌세요 이 장소만이 라는 의문은 있지만 아 네 이마인님 들어가세요 네 그래 아레디 무시무시한 차가운 길을 느꼈습니다 불덧상 그것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알것 같아요 연기같은곳이 등살을 차갑게 뭐야 뭐야 이거 나오나? 갑자기 검은 미르트 카이석이 나왔네요 누군가 옵니다 딱보니까 보스죠 갑자기 나와서 옵니까 횡프를 부리다니요 분명 돌아가라고 얘기했을텐데 신사답게 왕가슴징 신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초신사라고 한다면 우선 이름부터 말해야 하지 않겠어? 왜 갑자기 끼어들어 삐죽녀 여기에서 내 쫓겨도 괜찮겠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정체라는 대견은 짐작이 갑니다 뭐라고? 혹시 아레디랑 아는 사이? 틀렸어 아마 어디겠지? 네 저 옷 불사 번나무에서 주먹을 다는 헤라 간드와 비슷합니다 이 강한 패기 저급의 투사는 아닙니다 아마도 간드 삼형제의 한 사람 그 이름이 나왔다면 알 수 없지 나는 조무 간드 너희들이 말한대요 간드 삼형제의 막내다 띠용? 가... 가오가 이거? 이 목소리는? 하켄이 나왔죠? 아 뭐야 너는 지나가던 바운티 헌터다 나는 하켄 브로우닝 사람들이 부르길 현상금 사냥꾼이요 이름이 조무 사네 조무 간드죠 조무 간드 저 보스 존 모즈스는 나의 아버지다 지금은 트레이드 슈타트의 대표로 하고 있지 지금 유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닉네임은 나한테 양보한거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고압적인걸 당신은 누구지? 프린세스 카구야의 카치아 큐오노 아는 사이지만 나머지 한 사람 사무라이는? 나는 수라 이 엔드리스 프론티에 흘러들어온 파국의 사람입니다 수라? 뒤에다가 파국이라고? 당신 그 신대륙의 주인인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보증하 있으니 이쪽의 여자아이가 에페테일의 공주님이야 에페테일? 흥망불명인 요정족을 말하는건가? 네오 하오... 네즈오 하오젠이죠 견틀캐 멋지게 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사랑을 잘 몰랐어 자 이제 싸우겠죠? 타이틀로 내사를 하다니 상관없지 수라보이 저기 눈앞에 있으면 느긋하게 말할수도 없을테니 자 시작해볼까? 알겠습니다 자 핫캔 브로우닝이 동료가 됐죠 뭐야 왜 하캔 안가지고있어 암마 니 로봇 다 어디다 놨어 얘 로봇 어디다 놨지? 로봇이 없어졌네? 자 이렇게 여료를 쓴다고? 아 이거 무슨 시작하자마자 여료를 써 요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아니 무슨 시작하자마자 여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 이 친구들 수련 못쓰죠? 요정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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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판 붙어봅시다 일단 핫캔 브로우닝은 턴이 넘어가져버렸구요 어 이거 요정신이야 노력 한 번 써주고요 호박 한 번 써주자 어떤 수성이 좀 많죠? 뭐 걸린 거 있냐? 손 떼 좀 걸렸네? 아, 젠장 가속 불격 중렬사 미쳤고요 뭐야, 증원을 썼어? 야, 혼자 써 한 명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쟤네들까지 오냐? 기절 기절 적용 적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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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격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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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흢... develophire 유 Hetmeer 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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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흥 Araosho Demek verb LH 인 hass 손대중 걸려가지고 데미지 안들어가네 아 진짜 말도 안되게 아니 무슨 계속 여르르 쓰네 제정신이야? 아니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냐? 어? 情けない! 困る王! 仕方ない! 連... ゼリット! 空返却! そこだ! 連... 関... 受けろ! はいはい! 私よ! はい! ラウンウェイティ! 壁ちゃんと靠拳! つぇヤーاد! それは!! スーディヤー! スーディヤー! トークン!! 貫人3チューケン! やったら逞う日から あっ! もうどうだよ! あっもううわっこちはいいから やったぁ っぷっかっきんけんこれが っぷっかっすわっこちびきる! ふぷっかりだぁ つぷっかりwww スーディヤー! キシンエ keiner行きるET NPC 이게 좀 짜증나지는게 보스전에서 나오는 잡몹들은 훨씬 피통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쓸거 없지 이 정도는 아마 잡을거 같거든 다음은 로드신공이다 로드신공이요? 도박한번 써준거야 어.. 어.. 이 친구 때려줘야겠죠? 인구하자올까? 저이나! 옳아! 옳아! 스고이 되셔! 파이널 아타크! 기애이 요마에! 크.. 수수시이 되쥬요! 히기라와노 고닥! 잔칸토.. 고.. 네눈미의 오오걸음을 하실.. 가치린오카.. 오케.. 잘 때렸고 잘 때렸고 이번엔 나쁘지 않게 됐네요 정렬 써주고 일단 얘부터 잡아줍시다 이거 했던 게임이냐구요? 아뇨? 이번엔 처음하는건데 제가 옛날에 그냥 해봤었냐구요? 제가 옛날에 그냥 해봤었냐구요? 옛날에는 해봤죠? 옛날에는 해봤죠? 잡았죠? 신렬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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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쿠.. 쿠.. 미애도! 스크바리야아! 신렬겐! 신렬겐! 미애도! 자아! 신렬겐! 저거.. 아이템이.. 샤워.. 이.. 롱.. 나.. 탈로.. 턴.. 가운될게! 다 넣었고요. 도박하면 더 버릇시다. 와!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렸는데 강제중림 안당했네 다행이다 하긴 이제서야 공격을 하네요 잘 뛰으면서 공격했다 가속 빠져도요 가속 잘 써주고요 불구가 있겠죠 ㄹ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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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ㄹㅆ 오오 와우 살았다 와우 ㄹㅆ ㄹㅆ 살았다 살았다 와우 죽는 줄 알았네 ㄹ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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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 뭐냐 상태 이상 부터 해보겠습니다 ㅇㅆ 상태 이상 해보겠습니다 ㄹㅆ ㄹㅆ ㅇㅆ 다른걸 쓸필이 없죠? 다른걸 쓸필이 없죠? 필살게 한번 날려줄게요 아! 떨어뜨리면 안돼! 오케이 얘가 전작들인거에요? 아 하루리언님 들어가실려구요 들어가세요 아 하루리언님 오빠 걸때마다 살짝 일단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로 한번 눌러볼까 어 뭐야 한 번 눌렀다 도주를 눌러버렸네 실수로 기리리리요 라이탈니네 코코카시라 하이! 도도메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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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도주 눌러버렸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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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つ!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춰주고 어? 비즈? 어? 아니 이게 지금 걸리네 필살기 쓸 때 걸려야 되는데 last time 잠시 이동 花 atrásなんなん? まに合わせてみせる 指導連剣、もらった! Kubmineken、Bubbubba piecepard 世界一周旅行よ グミヤだよ クリームにある 奴らしましょう クリームにある Kubmineken、Bubba あー こっちでーす утствrepent 요거 한번 써주고 오케이 하키안한테 걸렸다 하키안한테 뭐 걸렸다 잠깐만 와우 열흘 걸렸네 좋았어 좋았어 열흘 걸렸어 끝났다 이거 잡았어요 여러분들 어 하키안까지 갈 수 있을거나 어펙트 aim 아 하면 한잔 한잔 눈으로 두려워 1 Stephan 아 아 아 아 기신의技! 미치단! 미치단! 흐릴때! 기신 공격! 하하! 미치단! 미치단! 영어! 에이! 그리고 회전! 내가! 미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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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벽소서 안 죽을 거 아니겠지? 으흠흠흠 미치단! 미치단! 흠흠흠 마늘하나 뭐해 바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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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뜨렸는데! 오케이! 죽어줘! 제발! 아 원래 게임이 죽음은 아니지 보스가 죽음이다 설마 안 죽음은 아니지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안 죽는다고?! 아! 안 죽는다고?! 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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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cont 마아! make sense 상관없어 위주로 고장 공이 열리는 받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에스님 안녕하세요 보스 그걸로 잡아야 되는데 휩싸기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후속작이에요 후속작 안녕 도망가버리네요 아 그래도 헤임은 이 엔드리스 프론티어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단지 제대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지만 뭐 사랑하는지 잘 모른채 배틀에 돌입해버렸군 그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킨씨 그래 가구요 당신은 벌써 어 불사 불사 벗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무의 파워가 불안정하다나 뭐라고 거기에 이런 곳에서 신대륙의 게스트와 올케스트럴 아미의 두사람을 데리고 수습깊게 접과 배틀 어떻게 된거지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어머 생남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네 내가 여기 온 것은 오랜만에 가구야한테 얼굴을 내밀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신대륙 파국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설마 도중에 양쪽 다 클리어 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파국의? 어땠습니까? 단순히 새로운 대륙에 흥미가 있어서 뭐 사람도 찾을 겸 사람도 찾는다는건 그 세사람이지? 그래 아직 감사의 인사를 하지 못해서 생각지 못한 인물은 찾았지만 페어리 프린세스 초괜찮은 남자네 하여튼 이야기를 정리하는게 좋지 않겠어 그건 걸으면서라도 이야기하지 아무래도 당신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안될 듯하니까 그냥 어디서 줘? 보면 한 눈에 알거야 잠깐 와봐 잠깐 와보래요 가볼게 그럼 이건 여기도 미르트카이속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 녀석들이 나타나서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어 아까 우리들의 눈앞에도 흑석이 나타났어 반대측이 이쪽에도 쑥쑥 나타났네 타이밍 안 좋게 말이지 갇히게 돼서 자포자기 상태로 벽이와 약한 부분을 스테이크로 파괴 파괴하게 된거다 자 이제 도로시 성에 가야겠죠 레벨업을 못했네 일단 정신 커맨드에서 신뢰를 좀 써줄게요 레벨업을 못했때는 날 싸우는게 좋아요 이게 따라서 좀 빠져나가야겠죠 아마 나하기 전에도 한번 보스가 있을거 같긴 한데 일단은 좀 진행해봅시다 이렇게 적들이 많이 나올 때는 그냥 안싸우고 도망가야겠죠 오르페우스의 토비아이템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받은데요 나중에 쓸때나 보면 아 뭐하는지 언제부터 사브라이가 주먹질로 구하이브 쓰는 직업이냐 어 현상은 보스토다 현상수배봄의 수배서다 수배자 이 엔드리스 프론티어가 하나로 융합하고부터 신나게 나쁜짓을 하는 무리가 늘어버려서 그 녀석들의 거처를 기록해놓은게 이 페이퍼라는거다 과연 이 종이에 써있는 정보에서 그 악기를 차단해 물리치면 된다는겁니까 그렇지 쓰러트리면 그 녀석이 모아든 보석도 개탈 수 있어 파운티헌터 최고의 수확이지 가지고 갈까 자 숲에서 에이를 얻었습니다 숲에서 얘네들은 진짜 적들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웬만하면 안걸들이는게 좋죠 얘네들은 좀 높지 않나 처음에는 잡기 힘들거에요 처음에는 잡기 힘들니까 그냥 냅둡시다 자 흐 귁 저기 얘네들정도면 잡을만하겠다 얘네들정도 괜찮는거에요 1. 재구로 사내 소녀들이 대략 이 소녀들이 진심으로 채원들이 대체로 , . ‫-2-2-2-3 Priest ‫-2-2-4-2-1-1-2-2 ‫-2-2-3-5-2-2 캐릭터가 아주 많이 없어서 승부 정말로 killed that 승부 정말로 우는 승부& 녹음 스미肢 다 부수면서 가는게 좋아요 교통안전부적을 갖다가 하킨한테 일단 껴줍시다 알았다 알았다 문제없어 무슨 소리야? 대이 슥 슥 슥 슥 슥 슥 레드정도면 잡을만하네요 자, 잡아봅시다 슥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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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인ネイン 다이좋고 랜고난 무섭요 勝지 못한다 고단의 하얘우치! 믿에 익라! 승리와 토크토기라요! 카드 박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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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wondww 오! perdu! perseguiru ata 마무ride 공주가 1점ется 하켓레벨업 세기로라 발샥! 오케이 아레디아하고 하켓레벨업했죠 좋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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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또 누구나오냐? 설마 애하고 붙어야되는거 아니겠지? 오야 야레야레 뭐 뭡니까? 하반신이 물고기? 육상인데 초솜씨 좋네 혹시 바다나라의 바르나카나이의 주인 아닐까? 어라 이런곳에서 우연이네 내조공주님의 예상대로 반어장짱이 아 네 하눈덴님 안녕하세요 아 앙시레이나 그 초승달 롱헤어였지 네 틀림없습니다 헤이렘 실버트 좋음의 헤이렘의 기술입니다 피리로 갖다 홀렸나보네 일단 저상태로 보면 보는 의식은 아직 눈 속인거 같군 오케이 컨트롤 피쉬어게인 눈뜰 시간이야 싸워봅시다 갑자기 또 보스전이네 자 2D 걸어주고 집중 걸어주고요 마비기술은 쓸필이 없을거 같아요 네 쓸필이 없을거 같고 일단 이 친구를 이 친구부터 노려줍시다 바르나카나의 수비 대피 얘부터 노려줍시다 놀아주면 갑니다 도렘 주의 왼쪽 주의 무릎 순 승랑각! 승랑각! 승랑각이야 승랑각 자 얘는 도박 써주고 노력이 걸리네 뭐랄이 bug래 승랑각 승랑각 승랑각이야 승랑각 승랑각까지 오케이 잡았죠 일단 일단은 잡았죠 버틀만 하죠 자 바르나카나이 수비 대 A를 갖다가 노려줍시다 등을 쓸데 없었네 네주는 초반에 안좋은게 얘는 공격기술이 별로 없어서 공격보조 기술이 없어서 딜이 약해요 네주는 딜이 좀 약해요 초반에는 중간에 안좋은게 나중에 가면 얘도 전용 전용 기체가 있거든요 전용 마장기 같은게 있어요 그거 같이 데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좀 쎄집니다 뭐야 증원을 시켰어? 이런 치사한 녀석 어 뭐야 그냥 저쪽으로 권력을 내 또는 기록이 이루어졌어 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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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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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로가 죽는거 아니겠지? 어 방어해가지고 살았네 자 일단은 살려줘야겠죠 죽은 애 도박 써주세요 도박 한 번 다시 한 번 걸어주세요 도박 한 번 다시 한 번 걸어주세요 도박 한 번 걸어주고요 도박 한 번 걸어주세요 도박 한 번 더 잘 오고요 도박 한 번 걸어주세요 도박 한 번 걸어주세요 도박 한 번 덜 넣어주세요 도박 한 번 buffer 도박 한 번 더 거룩합니다 이 친구는 마무리 직전이니까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 앙젤 크림 안녕하세요 아, 앙젤 크림 아, 앙젤 크림 아, 앙젤 크림 아, 앙젤 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われソウハーリュウと共に捕われよ! uiitou! わきゃっ! 방금 아타오인 줄 알았다고요? 아타오랑 똑같이 생긴 친구 있어요 근데 걔는 전투요원으로는 안나옵니다 아쉽게도 전투요원으로 나오지 않는데 아타오랑 똑같이 생긴 호랑이 있어요 인간형 호랑이소 쟤 제대로 꽂았고 오케 오케이! 아 좋았어 오케이! 아 잘 들어갔어! 좋았어 좋았어 안 떨어뜨리고 지금 잘 때리고 있죠? 소화류노 코에오 키케! 하샷!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겨우 반피밖에 안달았어? 자 여기서는 도박을 걸기에는 지금 이제 딱 한번 사랑 쓸 내 정신 커맨드 쓸 SP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냅둬고 위로를 해 줍시다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욕속으로ох mediotaTS 또olutaba ис 여기다! 저쪽으로 부끄러워! 그쪽으로 부끄러워! 저쪽으로 부끄러워! 3라운드! 목...이거지... 좋겠다! 다진세계 조건 다진세계 어... 이거 어떻게 하는게 좋으려나? 전에 했던 예비군 싸웨어 좀 풀어달라고요? 며칠 전에 했던거요? 저격수로 갔다와가지고 열심히 저격하고 왔는데 이번에 좀 꿀이었던게 저격을 한다면서 보셨는데 안보 교육만 잔뜩 받고 마지막에 오후에 사격만 40발? 40발을 한다는거에요 와 여기 열풀이네 와 여기 점심가 1시에 1시에 이제 점심 끝나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1시간부터 시작하잖아요 한팀 끝낸 16팀이 한팀 끝났는데 1시간 걸리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진짜 우리 6시돼서 가는거 아냐? 6시까지가 이제 훈련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6시까지 하는거 아냐? 이랬는데 한 2시간 반 지났는데 3팀 했대요 2시간 3시 좀 넘었는데 3시 좀 넘었는데 3팀 했대요 3시? 3시쯤 됐는데 3팀 했대요 3시? 3시쯤 됐는데 3팀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쐈는데 스코프 갖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데 보면은 이제 배율 스코프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3배율? 3배율짜리 이렇게 써가지고 M16에다가 다 놔가지고 빡빡빡빡 쏴댔어요 열심히 쏴댔어요 아 네 반가연이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피싸게 한번 써주고요 지금 양수적 벽을 거부하면 무대라고 확인된다는데 진짜요? 오케이 전국에 데리고 가 고레데 오와리라 고레데 오와리라 나한테 반하지 말라고 나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1때랑 2때랑 똑같애 말하는게 나한테 반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해주고 내주가 지금 피가 조금 달아있는데 아 이거는 조건성 써줘야겠네 조건성 써주고 아이템에서 HB 드링크를 아르바이 안죽겠지? 잠깐만 일단 품버 잘 넣어줍니다 일단 품버 잘 넣어줍니다 오케이 완벽해 일단 완벽하게 꽂았고요 야 잠깐만 오케이 잡았죠 이거? 사랑 한번 써주고요 죽이러 갑시다 이제 끝났죠? 핫캔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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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x이 확 흐리기 먼저 녀석도 引きはしない! 引きはしない! 仕方ない! ゲロはアムリ上げてすぎだ! キシンケンは無敵ない! キシンケンは無敵ない! われ!ソーハリュウと共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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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ゴ! これがキシンケンの神術だ! 終わりだ! アそして… あれは遅い! ぽしゃっ! バシャー! あれは… ふふぅ マクタチチネが アクタチネが カキシンレのシステムはアニヨ そして… マクタチネがケーマチチ・接いぼくる… それは… アクタチネがケーマチチ・ティメはシステムで… 아 뭐였지 돌파리 헌악사 그 이쪽의 대사지만 안함장씨 괜찮아요 어라 소공주씨 아냐 이런곳에서 뭐라고 있었어 오케이 리모컨 머메이드 그것도 이쪽의 대사다 왜 이렇게 되버린걸까 고양이 대장도 있는건가 그리고 꼬마 악마 아가씨 본적도 없는 아이들도 있네 자 소개를 해주고 있죠 당신에게 기술을 건것은 초승달같은 머리장신구에 얼룩무늬에 흑위를 두른 남자가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 그런 느낌은 화려한 오빠였어 갑자기 눈앞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그것을 들었더니 역시 그 녀석이라는건 아래디 그 남자는 여기를 넘어갔다 즉 이 앞에 나찰기 알콘이 있다고 하는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귀찮아졌네 잠깐잠깐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버렸잖아 뭐 모르진 않겠지만 우리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는것도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길것 같습니다 키튼 일단 여기 나가고나서 느닛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어 이 앞에 나가면은 바로 네 함선이 있대요 해적선 해적 적팔계인가요? 적팔계젖이 또 있네 적팔계젖이 아니고 갈비뼈잖아 갈비뼈 적팔계젖 가빈овор 잡았다 얜 잡을 수 있으려나 에이 못잡겠네 아 한 번에 못잡네 아래들을 때리네요 아 sort of 아 아 아 아 아 에스피를 후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보다가 자러 갑니다. 아 네 에스피님. 오늘도 조용히 보다 자러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에스피님. 잘 먹도록 할게요. 음 오이시. 뭘 부리며 지금. 와우. 마모 밤새겠네. 네? 저도 밤새고 싶어요. 워밍에 에어컨 놔도 되겠는데. 이미 났어요. 에스피님 지금 들어가실 건가요? 자 여기 에스컬레이터 움직일 수 있죠. 이거 작동시키면은. 오케이. 얘네들은 잡아도 되겠다. 얘네들은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전투 좀 보시. 이거 해주고. 튜브레이더. 아 좋았어. 완벽해. 입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incremental 파이브가 어뢰. 음 잠시만요. 아없어요. 아 물건갑다. 에어우. 아예. 아. 아아. 와우. 아유. 아유. 아오쿠연나쿠 근데 로봇은 어디있나요? 로봇은 나중에 나와요 로봇은 나중에 보조로 나와요 보조로 쩌리로 나옵니다 쩌리 정면에 보이는게 내 해적선 사일런트 워크소어야 이건 훌륭한 배입니다 뭐 배터리 배라기보다는 잠수함이지만 하늘조차 날수있는 완벽한거에요 자 들어가죠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자 들어가 봅시다 빨리 스즈카이미하고 만나야되는데 함정 늦게 돌아왔군요 바로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무슨일있나 걱정했습니다 짐승수라? 아니면 물고기수라인가? 당황하지마 이 남자는 본인 맥시머드 우리의 부장이야 갑자기 때리려고 하는군 함정에 손님듯한데 아는 얼굴도 꽤나 있고 뭐 덕분에 살았지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뭐지 대장 당신이 평소엔 폴미드의 힘에 있었잖아 그래그래 지금 어떻게 된거야 그게 모르겠어 쫓겨나버렸으니까 쫓겨났다는건 어떻게 된거지? 최근 폴미드의 힘에서 정체불명의 적이 나타나서 좀 어수선해졌다고 생각했더니 에이제 왕이 나라에서 나가라 라고 했어 나라에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왜 나가라고 하는거 모르겠지만 로봇 게임이 아니네 그럼 로봇도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가면 로봇들이랑 싸웁니다 하켄짱의 부하로 지금 폴미드의 힘 부흥에 협력해주고 있는 안드로이드짱이야 어라 그럼 통신 되는거야 아신 지금 어디? 네버랜드의 앞부분이